경남 김해의 딸기농가에서 무려 2톤에 달하는 딸기를 도둑맞았습니다. 딸기값이 한창 비싼 요즘, 농민들의 안타까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.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남 김해의 한 딸기농가입니다. 한창 주렁주렁 맺혀 있어야 할 딸기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. 여기저기 조금 남은 딸기들은 크기가 작거나 덜 익은 것들 뿐입니다. 작업하는 사람이 넘어도 딸기가 없어졌다 해요. 저는 설마 확인을 해보니까 딸기가 없어졌어요. 이 딸기 재배하우스에서 딸기가 사라진 것은 지난 13일. 일대에서는 최근 열흘 사이 농가 8곳이 수확철 딸기를 도둑맞았습니다. 지난해 6월부터 키워 본격적인 겨울 수확을 막 시작하는 시기입니다. 사라진 양만 1,900여 킬로그램에 이릅니다. 우리가 치면 특이지요. 500g에 한 11,000원 정도 되겠네요. 딸기 가격이 그야말로 금값인 요즘 그것도 가장 비싼 25g 이상의 특등금만 사라지면서 피해 금액은 3,800만 원 정도입니다. 피해를 입은 모든 농가들은 이렇게 수확이 끝나면 그냥 문을 닫아놓거나 빗장을 걸어두기만 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이를 잘 아는 사람들의 범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대부분 농가의 하우스에는 cctv가 없습니다. 농작물 관리를 위해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합니다. 전체적으로 사람이 없을 때, 순찰 돌기 어려울 때 딸기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. 그리고 여기에 cctv를 달아놨는데, 그걸 가짜를 했는데 그것도 아는 거 보니까. 경찰은 목격자를 찾는 한편 도로에 cctv 등을 토대로 절도범들을 쫓고 있습니다. KNN 최한솔입니다. 정확히는 우리가